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어려운 모양이구나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조치를 취할까 한국항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적항공사 9곳의 국제성여객수는 32만 834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인 2019년 2분기에 1521만 7359명의 97.8%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에 국제성 성격수가 무려 98%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시죠 이 정도의 타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0년도 상반기에만 국적항공사 9군데는 매출을 6조 5천억 정도가 정발해 버린 겁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렴에 장기하는 이 같은 매출 감소가 단기간에 거치지 않고 기약 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와 국제공항협회 ACI 등은 상당히 우울하고 암담한 그런 미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항공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전망치입니다 아주 아주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변동비용을 줄이더라도 항공기 리스로 등 고정비부담이 큰 항공업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도산에 이르는 그런 항공업체들이 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크고 매출 극감에 따라서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여력이 적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는 여객 매출 가운데 94% 정도가 국제선에 그동안 의존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국제선 매출 가운데 98%가 올해 2분기에 사라졌음을 여름에 염두에 두면 얼마나 현재 대표적인 그런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경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한항공입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내부에 총 1조 6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동비를 제쳐서도 대한항공은 리스 비용 등 항공 리스 비용 등을 포함하면 매달 고정비가 최소 5천억에서 최대 6천억 정도가 돈이 나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매각해서 현금을 손에 쥐더라도 단 몇 달 동안만 유지될 수 있는 현금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붙듯이 현금이 말라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대한항공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대한항공은 미래에 판매될 수 있는 항공권 매출을 담보로 해서 자산유동화 정권을 발행했습니다 ABS라고 하죠 약 6,20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 그러나 손에 쥔 현금은 단 한 달도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에 불과했지만 4월 말에 돌아오는 회사체를 갚는 데 이 돈이 사용됐습니다 4월에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협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천억 정도를 지원받았고 또한 기간산업안전기금 등으로 1조 원들을 또 수열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2조 원가량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주주배정 유상정자를 통해서 12조 1,587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송현동, 호텔 부지 매각 등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마지막까지 매각을 주저했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내면세접사업부하고 기내식사업부를 국내 제2위 사모펀드업체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사업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안정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바로 기내식과 기내면세접 특히 기내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통합니다 다음 질문은 기내식사업 매각입니다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수익모델 가운데서도 현금 창출이 확실한 것들 중에서는 기내식과 항공기 정비 MRO가 있습니다 항공사업자로서는 마지막까지 매각을 미루고 내부에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내식사업과 항공기 정비사업입니다 이들 분야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데는 그만큼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던 중에 시장환경이 개선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짜배기 사업부수를 하나하나 매각하더라도 시장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축소지향형 구조조정을 계속하다가 다른 곳에 매각되거나 아니면 구교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장환경이 개선돼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귀한 사업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중에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미래가 대한항공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초기에 제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항공업체와 같은 부분에서는 구교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방송을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접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듭니다 현재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 비즈니스 대면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은 항공업과 호텔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처해 있는 위기가 가장 난해한 상황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특히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사업자들이 전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우한 폐렴과 같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충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어떻게든지 출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항공 사례만 표멘화됐지만 결국 지금 크고 작은 기업들 가운데서 특히 대면 거래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에 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을 향한 긴 여정과 투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